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김선호고요. 이번에 행복을 찾아서 해서 우진 역을 맡았습니다. 사실 행복을 찾아서가 배우분들이 너무 좋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우리 배우들도 지금 사실은 이 현장에 모인 게 행복을 찾아서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하루 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국팀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 포스터를 찍는 이 과정이 사실 좀 많이 행복하네요.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가족, 친구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인데 지금 행복이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행복의 정의를 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보세요.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. 요, 카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아주 빈티지한 카메라를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? 이제는 우진이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원수가 스스로 찾아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주고 싶습니다. 행복은 지금 원수 옆에 있으니까 그 행복을 꽉 끌어안고 함께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도록 해. 안녕. 2023년 12월 5일부터 TOM 2관에서 만나요. 안녕.